왜 변하고 있을까? 없었던 것처럼 나 정말 나는 헤어진 것 같아. 이렇게 묶어 볼까요? 초코파니가 자꾸 생각나. 내게 돌아와줘. 나 이제 머리가 묶이겠다. 진짜 머리 묶이겠다. 고무줄 없나? 고무줄 없을까 진짜? 어? 찾았다. 근데 머리 묶을 줄 모르겠네. 근데 이거 그냥 고무줄이라서 아플 것 같다. 이거 그냥 고무줄이라서 아플 것 같다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막 해서.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. 내가 미안하다고. 제발 날 더 하지 마.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그래?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아 얘가.. 사과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고무줄이 펴도 안 예쁘네. 조금만 하는 거잖아. 그리고 가운데.. 이게 가운데 하는 거예요. 여기 가운데 연기를. 헤베 벗으면 안돼. 아! 얘를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. 이건 좀 이케 이케 됐으면 좋겠는데? 왜? 얘가 조금 이렇게 가야되나? 뒤로 가야되나? 공지. 앞쪽 머리를 묶어야 된다고요? 아우치. 이거는 묶으라고? 이렇게 하면 유니콘 될 것 같은데? 유니콘 될 것 같단 말이야. 아우치. 이게 맞다고요? 내가 더 노력할게. 이게 맞아요? 이게 좀 예쁘게 이렇게 되고 싶은데? 오케이. 잠깐. 이제 알았어. 이제 알았어. 이제 알았어.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. 그냥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그래서 얘를 좀 돌려. 돌려서. 돌려서. 이렇게 해서. 내게 돌아와 줘. 내게 돌아와 줘. 그땐 널 붙잡지 못했던. 나를 용서한다면. 날을 용서한다면. 돌아와. 나를 웃고 안아 줘. 네 사랑하나 봐. 비참해진 나지만. 얘가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? 이렇게라도 해서 널. 다시 만날 수 있어. 그래서 얘를 이렇게. 살짝 이렇게. 물에다. 저의 기세가 딱. 버킷도. 쪼금. 저의 Obrig. 나. 그 앞에.